다시 한번 바레인 공격 진영으로 넘어와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심판이스를 다시 한번 우리 수비가 강하게 압박을 해봤습니다 오바스테 파울이죠 모하마드 마다안 선수가 오늘은 바레인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빌랄 가운데서 알살람나 다시 모하마드 마다안 자 밀리죠 공격이 좀 길어지는데요 바로 패시브 올라왔습니다 자 런링슛 이창호 막았습니다 소세인 모하마드 슈팅 이창호가 막았고 우리 빠른 공격 김동명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뛰어주는 김동명 그러면서 훨씬 더 공격 옵션이 우리가 많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김동명 선수가 날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 보이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올랐다는 것이 지금 수비하고 빠르게 지금 본인의 자리에 피버까지 속공으로 인해서 득점까지 만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